HMM 배재훈 사장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임기 동안 책임경영 차원에서 매입한 자사주로 24억 원의 수익을 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배 사장은 지난 2019년 5월 17일부터 지난해 8월 3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. 보유 중인 자사주는 총 8만 6,182만 주로 취득가액은 3억 6,500만 원 규모에 달합니다. 지분율로는 0.02%입니다. 배 사장은 1주당 평균 4,242원에 매입해 현재 보유 주식 가치는 약 28억 원으로 차액은 24억여 원에 달합니다. 이와 함께 HMM이 11년 만에 현금 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배 사장은 수천만 원의 주식 배당금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3년간 HMM을 이끌어온 배재훈 사장이 오는 26일을 끝으로 퇴임하는 가운데 경영진 추진위원회는 김경배 전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. 제가 평균을 이끌어온 배당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